예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늘 사과 차가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보험을 처음 가입을 했습니다 오늘 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봄에 들어있는 이게 3년차인데 제3년차 이게 처음 가입할때 차가수하고 실차가하고 너무 계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나무도 4년차 실제 차가 된게 62개 되어있습니다 제가 4년차 정확한 가입할때 차가수를 기억을 못하는데 3년차가 제가 알기론 29개 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평균 차가가 지금 40개 5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2년생 나무를 심어 가지고 2년차에 30개 정도 기본적으로 요즘 차가를 시키고 약한 나무는 20개 합니다 하는데 계리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4개를 입어도 혜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보험 지금 기준이 지금 농업은 쉽게 많이 발전해서 하고 있는데 보험이 산전 기준표는 뭐 10년 전 기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저 밀식하고 가령적으로 하는거 하고는 가입 기준수를 좀 다르게 책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희들은 신조 밀식 제외하시는 분들은 냉해를 실제 입어도 보험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6년동안 그렇게 냉해를 심하게 입어도 한번도 혜택을 못 받는데 저희들은 냉해를 입어도 2년차에 20개 이상은 다입니다 에카든 나무수세를 안정화하기 위해서 그래야만에 이제 그 다음 농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 이 기준표 자체가 너무 안 맞습니다 안 맞다 보니까 실제로 밀식 예비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피해를 입고도 혜택을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거는 농협 차원에 계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걸 좀 수정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아 요거는 좀 작게 달리네요 30개 30개 펭귄이 그렇답니다 펭귄 표본조사를 해갖고 정확하게 주수를 카운터해서 20주에 하나 30주에 하나 이런식으로 이제 카운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나도 더 하고 빼도 안하고 정확하게 했는데 제가 어제 하면서 느낀게 그렇습니다 4년차에 뭐 차카수이프 차카수서 한 40개도 안될거에요 그럼 지금 10개 이상 오바된거죠 근데 제가 지금 원래 하면은 이 나무들은 한 60, 70개 찻가를 70개 이상 해야 됩니다 47차만 70, 80개 하죠 보통 근데 원래 냉이 개를 입어가지고 적게 해서 지금 평균 한 60개 65개 되는데 음... 안 맞죠? 개리가 너무 심합니다 어제 제가 농협에 가서 이런저런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원에 보험 가입할 때 산정된 차가수가 14,000개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27,000개가 달려있어요. 4개를 입어도. 그럼 벌써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건 좀 담당하는 실험하고 한참을 얘기하고 왔는데 그 일을 해서 내년에 이게 바라져야 되지 않나 수정이 돼서 자각하게 그렇게 돼야지 미식하는 분들이 손해를 안 보은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솔직히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모든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또 악용하는 분들도 있죠.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고 있는데 그 가원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돼있고 냉해를 막기 놀이를 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가산점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서도 안되고 냉해를 입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도 안하시고 시설 투자도 안하시고 냉해 보험해가지고 혜택을 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보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염두를 해서 불을 피우거나 스프링쿨러를 돌리거나 해서 냉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해놓은 분들은 저는 가산점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게 공평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력하신 분하고 안하신 분하고 같이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어제 제가 가원을 총 3곳을 보험을 가입했는데 전 봤다 냉해를 입었습니다. 전 봤다 냉해를 입었는데도 홍로가원 하나만 좀 인정이 되고 다른 데는 다 숫자가 다 많았어요.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좀 수정이 돼야 좀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옛날 방식에 차가수 산정표가 돼 있어가지고 전산에 더 이상 입력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3년차 후지에 29개 지금 제 나무에 냉해를 입어도 제가 지금 한 40개 차가를 시켜놨습니다. 3, 40개 이상 뭐 한 10개 이상 차이 나고 갈수록 더 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라리 보험 넣지 말고 그 돈으로 서프링쿨 시설이나 하자는 생각도 하면서 저는 이제 시설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놈은 한놈 죽네 건조동예를 입어가지고 살아날 줄 알았지만 안되네 대목 쪽에 조직이 개사있습니다. 원래 그런 나무들이 몇 나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앞으로는 좀 수정돼서 밀식재배 키컨방추형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기존을 하는 방식은 산정기증표가 달라지고 보험금도 달라지고 해야 되지 않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저 밀식하는 분들은 다른 분비에서 시설 투자비 투자비도 많이 듭니다. 배로 많이 드는데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농약물재해보험이 농협에 사는 보험들이 손실이 많다 보니까 거래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 보험회사가 또 외국의 보험회사에 또 다시 보험을 들죠. 그런데 그걸 서로 안 할라 한다. 뭐 근데 정부 쪽에서는 뭐 만약에 피해가 가면 손실이 가면 정부에서 보증해준다. 지급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 글쎄요. 좀 노부신 분들이 보시면 내일에는 이 보험체계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괴리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수정이 되었으면 조개탄한 말씀의 생각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